성균관대와 단국대가 김 교수의 허위학력을 알고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충분한 현장 경력을 쌓은 김 교수는 왜 뒤늦게 학위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? 하지만 학위를 속여오는 과정이 괴로웠다고 김 교수는 털어놨습니다. 결국 김 교수는 신정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고민 끝에 지난달 19일 단국대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. 자신의 학력에 대한 비밀이 밝혀질까봐 친구들조차 만나기 어려웠다고 밝히는 김 교수. 항상 자신과 주변을 속여야 했던 김 교수는 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매학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강의 주제를 선택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가르쳤거든요. 내가 여기 왜 서 있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왔다 보니까 그게 학문화가 만들어서 그걸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. 나는 누구고 내가 여기 왜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. 단국대 측은 뉴스 추적의 취재가 진행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내일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스 추적은 지난 4월 가짜 박사학위를 남발하고 있는 미국 괌에 있는 AIU 대학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. 경찰의 발빠른 수사로 이 대학은 결국 폐교 조치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문제가 있는 박사학위로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미국 괌에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해 석 박사학위를 남발하던 AIU 대학. 누구나 돈만 내면 제대로 된 시험이나 논문이 없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학위 공장에 불과했습니다. 뉴스 추적이 방송된 뒤 경찰은 AIU 대학의 국내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국내에는 외국 대학의 본교나 국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사전에 받아야만 설립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AIU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괌에 본교가 있다고 하고 한국 사무소 형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가 전혀 없이. 그 결과 AIU 대학은 폐쇄됐고 경찰은 박사학위를 받은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들 가운데에는 현직 교수와 교사, 경찰과 전현직 구의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학술진흥재단에 올렸던 41명 가운데 32명이 자진해서 학위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AIU 박사학위를 내세워 임용된 교수가 지방의 한 대학에서 버젓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습니다. 이 대학의 다른 교수들은 엉터리 박사에 대한 학교 측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. H 교수가 여전히 건재한 배경을 두고 교수들 사이에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. 이 대학 구성원들은 교수협의회조차 학교 측의 의견만 들을 뿐 전체 교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것이 사실일까? 그러나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. 교육부가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아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. 교육부에서 AIU는 정식 대학으로 갈 수 없다는 한마디만 있어도 학교라고 조치했을 거예요. 그다음에 학교 대사. 비록 학교에 등록을 했지만 AIU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만 있었어도 아마 이 문제는 진작 정리가 됐어요. 그렇다면 학교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? 나전에 CBS 의원을 방문한 이후에 의원의 간담회를 열었어요. 의원의 간담회에서 의원이 와주기를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 역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섣부른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어떻게 쫓아가고 어려운 token으로 EL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